성경의 주요 예언 오늘 열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바빌런 왕국 그 바빌런 왕국의 흥망성쇄 예언과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경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누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커다란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니엘이 형상의 비밀, 신비를 해석하면서 그 형상이 그냥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이렇게 변하면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그 왕국이 땅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왕국 이 왕국이 서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을 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형상을 보았는데 형상의 머리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머리 이것이 누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빌론 왕국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바빌론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수로 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뒤에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서 그래서 이 밑바닥 여기를 강탈을 하니까 이 모든 왕국들이 쫙 해서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천년왕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왕들이 쭉 변천해가는 이 세상 역사 이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해서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이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이 하늘의 왕국이다 이런 이야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와 같은 왕국 이게 세워지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바빌론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공통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공통말이 바빌론이야 바빌론이 아니고 바빌론은 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 286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286번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286번 나온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빌론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바빌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바빌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바빌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예언까지 총동원을 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공부하는 그냥 역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역사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바빌론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제국이 세워져서 그건 바빌론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로마 제국이 있는 거 아시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왕국 제국이 로마 제국이듯이 바빌론도 하나의 도시면서 동시에 그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제국, 왕국이 형성이 되면 그건 바빌론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왕국도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 바빌론의 이름은 바벨입니다 바벨 그래서 고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바벨이 곧 바빌론이다 이름 자체도 비슷하잖아요 바벨, 바빌론 여러분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부터 11절 거기 가서 보면 그러면 구수의 아들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구수가 니무로스를 낳았는데 구수의 그 위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함입니다 그래서 6절 가서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난 이렇게 나왔는데 구수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난은 말 그대로 저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난한 족속 그 가난한 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가난한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구수가 니무로스를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암흑에는 주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무로 갔다 하느니라 그래서 니무로스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야 여러분 여기 아깟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아깟 그렇죠? 아카드라고 하는 그러한 왕국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 도시와 그 다음에 갈라와 또 니누에와 갈라사의 레센을 세우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보면 니무로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니무로시 바벨을 세우고 바벨이 어디냐면 신할 땅 근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10장에는 전체적인 걸 먼저 계략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11장에 구체적으로 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그 탑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그 사람들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악을 이제 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탑을 짓는데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래도 지금 시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지금 이와 같은 악한 시도라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여기 11장 가서 보시면 돌로다가 쌓은 게 아니라 벽돌로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같은 거 이런 걸 이겨서 그래서 벽돌 가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회반죽 같은 거 이런 걸 해갖고 탑을 이렇게 높이 쌓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바빌론에 있던 이와 같은 바벨에 있던 이와 같은 그 탑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첨성대라든가 그렇죠? 이와 같은 그 형태의 굉장히 커다란 그와 같은 구조물 아마 지구라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구조물을 이 사람들이 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가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의 행위를 저지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11장 1절 가서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 바벨탑 사건이 여기 생기기 전까지 온 땅에 가서 보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민족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거 이후부터 이제 드디어 민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nation, 민족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 그 전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보라 백성이 하나여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우리가 막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 어느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과서도 그렇고 그냥 하나로 다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영어로 다 돼 있고 하니 그걸 지금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게 아마 사람들이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중국말 하는 사람 그렇죠? 이탈리 말 하는 사람 미국 말 하는 사람 우리 한국 말 하는 사람 이렇게 그룹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지금부터 약 4천 한 3, 400년 전에 지금부터 성경 기록대로 또 세상의 역사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한 4천 한 3, 4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바벨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바벨 바벨은 영어로 컨퓨전이에요 컨퓨전 컨퓨전 여러분 퓨전이라는 거 아시죠? 저거 퓨전 음식이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저것 합쳐서 이렇게 만든 게 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를 같이 컨퓨전이라는 건 같이 라는 뜻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퓨즈 이렇게 해서 붙여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가 컨퓨전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를 같이 이렇게 붙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서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혼잡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다 이렇게 되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맨 끝까지 사람을 혼동에 빠뜨리는 거 영적으로 빠뜨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할 거 없이 사람을 혼동과 혼란 속에 빠뜨려서 혼잡하게 만드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단체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 왕국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종교체제 이런 걸 나타낼 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빌론이 이렇게 지금부터 한 4,300년 전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으면 바빌론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바빌론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 바빌론이 한 번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와 7장 20에서 21자 가서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이거 거룩이 구분이 된 거 이런 건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간이 금덩어리하고 이런 거 했었다가 자기 장막 속에 숨겨 놓는 얘기 아시죠? 그때 장막 속에 숨겨 놓을 때 외투 하나를 숨겨 놨어요 외투 그 외투가 어디 외투냐? 바빌론산입니다 바빌론산 외투 그러니까 한번 외투를 바빌론에서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이야기가 거기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서가 2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대원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 2사의 시대 이후부터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그러니까 4300년쯤 전에 바빌론이 이렇게 생기고 그로나서는 지금부터 2700년이니까 얼마냐? 한 1600년 동안 이 성경 역사 속에 바빌론이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이 등장을 해요 2사의 시대에 등장을 하고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너부갓네살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 다다르면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바빌론이 쫙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는 멸망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단어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대적하고 살다가 7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바빌론 유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열한기야 17장에서 25절 그 다음에 역대기야 32장에서 36장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빌론이 철천지 원수 같은 그와 같은 이름이 바빌론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학대하고 핍박하는 이와 같은 종교체제가 있어요 마귀의 종교체제 그거를 요한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바빌론이라고 음료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핍박하는 이와 같은 종교체제, 단체 이런 것을 성경이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실질적인 의미의 바빌론 왕국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1600년 동안 바빌론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동안의 바빌론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세성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성 역사에 나와 있는 바빌론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 세계 역사 여러분 가서 세계사 공부하면 옛날에 4대 문명이 있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4대 문명,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에서 4대 문명이 있었다 그 4대 문명 다 뒤로 돌아가 보면 어디까지 가요? BC, 2000년에서 한 2500년, 사람들 계산으로 그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의 기록대로 바벨탑 사건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지도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우리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그런 얘기 배운 거 있죠?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 말로 메소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포타모스라고 하는 말 두 개가 결합이 된 거다 그래서 거기 메소스라고 하는 건 중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포타모스라고 하는 건 강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강 사이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을 그리스 말로 메소포타미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강이 유명한 강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들었을 때 거기 강 4개를 만들었어요 기억하시죠? 창세계 그 강 중에 두 개가 여기 지금 중동 지역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있는 그 지역에 두 개 유명한 그런 강이 흐릅니다 하나 한 강이 여기 가서 보시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원래 여기 바벨탑이 있던 지역도 이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많이 흩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고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했다 보통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도시 국가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 끼어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강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으니까 농사 짓기 굉장히 좋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도 넘어가면 황화문명 그 다음에 인도도 넘어가면 겐지스강 강을 끼고서야 문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티그리스 이 강을 끼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저 지역에 좋은 거와 같은 땅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풍성과 같은 음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 몰려든 이유가 풍요함 때문에 몰려드는데 그 풍요함이 뭐 때문에 생기냐? 물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잘 관리하는 그와 같은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물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부터 한 4천 년 전 그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충분한 식량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또 직접 농사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드디어 농사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청동을 가지고 노스를 가지고 또 무기를 만든 사람도 생겨났고 이러다 보니까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침략을 해서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획득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예를 들어 어떤 도시나 아니면 어떤 그런 국가가 있으면 이 우리 도시나 우리 국가를 이렇게 번역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파벨다벳의 그와 같은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신을 섬기려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빼앗아 오는 그와 같은 군인,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 왕 이런 사람들이 경제력과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도시마다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시국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여러 개 도시국가들 형성하면서 우리가 문명 이런 거 배우게 될 때 수메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수메르 수메르가 바로 메소보타미아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있던 그 땅 이름 그 땅 이름이 수메르고 거기 살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수메르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바빌론 남부 지역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문명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이 수메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도 수메르고 거기 살던 사람들, 그 민족도 수메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그와 같은 문화도 수메르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메르가 어디냐? 아주 간단해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거기가 수메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 수메르 문명은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그런 문명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주일에는 7일이 있다 1년에 12개월 하는 태음력 이런 게 있다 그렇죠? 60진법에 따라 원주를 360도 1분을 60도 1시간을 60분 1일을 24시간으로 정한 것도 수메르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가서 보시면 일주를 7일로 한 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으로 이미 나와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세상 역사에서는 그거를 수메르 사람들이 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BC 2300년 2300, 2200년 경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칫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아카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일자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수메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도시국가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제국을 형성했는데 곧바로 해체가 되고 그 뒤에 우루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해서 우루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지역 메소보타미아 그 다음에 중동 이 지역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이쪽이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카드라고 해서 나오는데 아카드가 이만큼이 이게 아카드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이게 아카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우루 제국이라고 해서 우루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우루가 갈 때야 우루 할 때가 우루예요 우루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우루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그게 구 바빌론이에요 구 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노랗게 된 이 부분에 이 부분이 구 바빌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아카드 제국, 그 다음에 우루 제국,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등으로 유명했던 그런 왕들이 살던 구 바빌론 제국이 하여튼 여기 이라크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출생을 했냐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출생했어요 그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가 수메르 사람들이 문화를 그렇게 크게 발전시켰던 수메르 문화가 넘쳐나던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한 200년, 250년 지났을 때 함무라비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간이 대충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 수명은 한 200세쯤 됐어요 한 200세 욕도 그 당시에 살았어요 욕의 수명도 200세 정도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 지금부터 4천 년 전쯤에 사람들의 수명이 한 200년쯤 돼 있고 그 당시에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다 수메르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아카드에서 그 다음에 우루로 갔다가 나중에 이 구 바빌론 왕국이 이제 세워진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사 시간 공부 좀 잘 하셨어요? 함무라비법전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바빌론 공부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함무라비법전은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의 오래된 도시 수사 여러분 수사 아시죠? 수산궁 이런 거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나오고 할 때 이따가 나올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오래된 도시 그 수사 수산궁 거기에서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 자체는 지금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그 다음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카피본이 이제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높이가 대략 한 2.2m 이런 돌 기둥에다가 여기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기 바빌론 이런 문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앉아있는 그 왕이 님으로 오실 거예요 님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 밑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우리가 뭐 상형 문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이때 당시에 그 문자는 쐐기 문자 돼서 쐐기 문자 형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그 쐐기 문자의 그런 형태로 이 안에 몇 개의 법규가 기록이 돼 있냐 하면 282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82개의 이와 같은 그 법규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고대 지금부터 한 3,500에서 한 4,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 끝난 다음에 고대 바빌론 문명을 형성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마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다 세계사 시간에 함무라 비법전을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빌론은 구 바빌론이 있고 신 바빌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부간네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거는 신 바빌론이에요 구 바빌론, 함무라비가 살던 그 구 바빌론이 아니라 신 바빌론이다 그럼 구 바빌론은 언제쯤이냐? 지금부터 한 3,700년쯤이에요 3,700년쯤 전에 그 당시 존재하던 게 구 바빌론이고 그 바빌론이 어떻게 돼? 쇠퇴해 가서 결국은 아시라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구 바빌론의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등장한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바빌론, 바빌론, 누부간네살 이렇게 나오면 그건 구 바빌론이 아니라 신 바빌론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신 바빌론은 지금부터 2,600년 전쯤에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바빌론으로부터 한 천 년쯤 지났을 때 신 바빌론이 구 바빌론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 누부간네살이라는 그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빌리라고 하는 그런 땅에 세워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 바빌론은 BC 620년경, 지금부터 한 2,620년경에 전에 누부간네살의 아버지가 있어요 가서 사전 찾아보니까 나보폴라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부간네살의 아버지 이름이 나보폴라사르 이 사람이 세운 이와 같은 왕국이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그래서 다니엘 당시의 바빌론은 유프라테스강이 비옥해가 만든 광열한 평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헤로도 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 아시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게 다 무너지고 한 이후에 그 지역을 직접 탐사를 가서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지금부터 한 2,600년 거의 폐허가 돼서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런 기록을 해놓은 것과 같은 역사 기록이 남아있어요 가서 보니까 성벽의 둘레가 100km 높이가 90m, 너비가 22m 여러분 90m를 쌓은 거예요 너비가 22m 그 다음에 이 성벽 주위에는 깊은 도랑을 팠어요 우리가 애자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파갖고 높이가 90m인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뛰어넘어갖고 이렇게 들어오면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난공불락에 이와 같은 그 도시를 이 너부가네설에 세워놓은 겁니다 도시의 내면에는 25개 논문이 있었고 도시 안에는 정원과 집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부가네설의 궁궐만 봐도 둘레가 9km 여기에 공중정원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공중정원을 좀 보여주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갖고 온 건 아니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가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저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하나 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에베스 지역에 누가 나와요? 거기에 그 에베스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 나오죠 그 여신의 이름이 뭐예요? 다이애나죠 그 다이애나 여신, 그 다이애나 여신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그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던 그 신전의 기둥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그게 무너진 이후에 그 기둥을 가져다가 아마 지금의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소피아 성당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게 그게 이 다이애나 신전에서 나온 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스의 다이애나 신전이었어요 여신전이었어요 이거와 함께 지금 바빌론의 공중정원 이것도 7대 불가사의 계단식 발코니 위에 식물을 심어 놓은 모습이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실제 공중에 다 만든 건 아닙니다 공중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들이 뿜어내는 푸른색을 보기 힘든 바빌론에서 인공적인 정원을 만들어낸 뛰어날 기술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세계 7대 불가사이다 거기에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부간네살이 자기 아내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 아내는 옆에 있던 메디야 메디야, 메대 왕국의 왕의 딸이에요 그 왕비의 이름이 아미타스 근데 자기 왕비가 살던 그 지역에는 아마 꽃도 많고 과일나무도 많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바빌론 땅이 오니까 거의 사막 같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자기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그리워하니까 누부간네살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공중정원을 이제 만듭니다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한가운데 그냥 말 그대로 녹색으로 돼 있는 인공섬 같은 이와 같은 그 정원이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물이 있어야 이거 다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어디서 물을 끌어왔냐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어디 저 정원의 저 위에다가 물탱크를 물탱크 여러분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우리 뭐 교회도 그렇다 물탱크 있잖아 그 물탱크에다가 펌프를 사용해 갖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다가 저 위에다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정원에 물을 주도록 뭐 이렇게 도르래를 사용하고 모두 다 사용하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는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또 계기가 되면 이집트에 한번 가보시면 이집트의 그 가자의 피라미드 이런 거 한번 가서 보면 이야 저거를 지금부터 4천 년 전에도 저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하거든요 그 규모가 그건 더 오래된 거예요 4천 년 된 거니까 이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에 그런 일이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피라미드도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참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권력을 이 누부간의 사람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빌론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지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또 이 사막 땅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왕궁을 지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한 게 뭐예요? 바빌론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바빌론의 영광이 바로 너부간네살의 영광이에요 너부간네살이 이 공중정원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권력을 소유했거든요 그와 같은 걸 자기가 소유해야 되겠다 해서 그와 비슷하게 황금으로 된 이런 문도 세우고 하여튼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부간네살의 통치하에서 바빌론은 최고의 영예를 누렸고 특별히 바빌론은 천문학으로 유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성경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 기존 성경에 따르면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동방 박사 3명이라고 보통 성경에 3명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3명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냥 선물을 3개 드린 거지 3명이 온 건 아닙니다 가서 보세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여기 이 바빌론 이 근처 지역에 영어로 매자이 우리나라 말로는 마기라고 하는 A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이 하늘의 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리고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빌론 그 지역에 천문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가서 바빌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이 이제 유럽이에요 여기가 유럽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중앙아시아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왕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무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면에서 실크로드죠 중국 사람들 저쪽에서부터 저 유럽까지 끌고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무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낙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타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 2사에서 43장 예수께서 17장 4절 가서 보면 바빌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상인들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상인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따라서 온 세상에 좋은 것이 다 거기로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모든 게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되고 그림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바빌론 제국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구 바빌론이에요 함무라비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시절의 바빌론이고 여기 여러분 이 색깔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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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빌론이에요 신 바빌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빌론은 왕국도 되고 도시도 된다고 그랬죠? 바빌론 도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있는 여기에 너부갓네살이 공중종원 도 짓고 왕국도 짓고 하여튼 내가 여기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바빌론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존재해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여기 니누에예요 니누에가 저쪽에 이제 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수사 수사라고 하는 거 수상궁이라는 거 거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수사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수산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갈대아 사람의 우르라고 하는 우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보통은 여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이쪽이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그래서 한번 지금 이거는 확대를 해서 중동 지역에 거기를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가셔서 중동적 지도를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겼구나 그럼 여기 다마스쿠스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터키예요 이쪽이 이 위에가 시리아가 있고 이쪽에 레바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이 밑이 여기가 이집트고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지도도 이렇게 좀 가서 보시고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거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브간네살 시절에 바빌론이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빌론이 계속해서 이제 멸망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몇 년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너브간네살의 손자라고 볼 수 있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시대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와 같은 바빌론 도시 아까 얘기했던 90m, 20m 그 안에 해자가 들어있고 하는 이러한 그 도시를 메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갖고 두로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이거를 멸절을 시켜요 이런 멸절을 시키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26, 27, 28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바빌론이 너브간네살 당시에는 너브간네살이 이 엄청난 바빌론 제국을 건설하고는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다가 여러분 이 너브간네살이 짐승처럼 되는 게 그 다니엘서의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 일을 겪은 이후에도 아마 너브간네살이 그 교만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세계의 수도로 남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손자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메대사람 다리오에서 이제 정복이 되고 그렇고서 곧바로 메대사람들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때 등장하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누구죠?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을 해서 바빌론에 살고 있던 유다의 포로들 이제는 돌아가라고 그때가 딱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BC 606에서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을 해서 BC 536년이 되는 그때에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칭령을 내려서 유대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스루파벨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바빌론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광려로 바뀌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학성경에서는 음료 바빌론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끝날 때쯤 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부간네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만 누부간네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부간네살은 우리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누부간네살 이렇게 치면은 그냥 성경사전에 누부간네살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세상 역사에서는 누부간네살을 영어식으로 이렇게 발음해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부간네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면 누부간네살도 돼 있어요 내살도 있고 내살도 있어요 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여러분 자르라고 하는 게 러시아의 자르 아시죠? 황제 그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 얘기할 때 그게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자르 그 다음에 여기 사르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던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전 600년경에 그의 뒤를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 많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누부간네살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바빌론이 여기 있고 바빌론이 아까 제가 말해 여기 바빌론이 여기 있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 있습니까? 여기 여기에 이게 지금 유대가 끼어 유다 왕국이 저기 끼어 있는 거예요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렇죠? 남왕국 유다가 이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빌론 왕 누부간네살이 왕국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갔으니까 어디로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 유다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 각축장이 된 거예요 열강의 각축장이 된 거예요 밑에선 이집트가 있고 그렇죠? 위에는 바빌론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집트 왕이 느고입니다 파라오 느고 이 느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누부간네살이 자꾸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느고가 싸움을 하다 저 위로 올라가다가 그때 그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요시아 왕이 있었잖아요 요시아 왕이 그래서 이 느고를 가서 대적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죽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갔고 그 이후에 이 여호야김이 끌려가게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 이런 여러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에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1차 침공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누부간네살이 다시 한 번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제 침략을 하고 이런 가운데 유다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있었는데 3년 동안 바빌런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충성하다가 결국은 이제 반역을 일으켰고 3, 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의 몸은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 가서 보면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공중의 새의 밥이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또 다른 이름은 여고니아예요 그러니까 누부간네살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시대에 에스겔, 그 다음에 모르드게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2차 침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1차 침공 이후에 약 20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 왕이에요 시드기아 그 시드기아 시대에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예언하고 말씀을 대언하던 그 대언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날 40년간 대언을 했는데 여러분이 예레미야에서 읽어보시면 그 대언의 핵심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바빌론을 섬기라고 하니까 너희는 바빌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초지일관 이야기한 거예요 바빌론을 섬기면 너희가 살고 밑에 있는 이집트를 섬기면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를 섬기는 거예요 이집트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한 거를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한 이후에 거기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바빌론에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준다고 하는데 또 예레미야까지 끌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마 이집트에서 죽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가 여기 지금 열강 여기 바빌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집트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이 선민도 주변에 열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강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중국이 있고 미국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살아야지 공산주의하는 중국 중심으로 살면 그게 바로 이집트 꼴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심지어 여기 예레미야 대언서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국가도 이 외세가 이렇게 침입하고 할 때 어떻게 그 나라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두 왕이 바빌론의 누브가네살 이집트의 파라온 들고 그 사이에 유다가 껴서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시득이야 시대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득이야 붙잡혀가서 두 눈을 다 뺐잖아요 이 사람들이 두 눈을 다 빼고 두 눈 빼기 전에 시득이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악행을 이 바빌론 사람들이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이게 지도자 하나에 달려있구나 하는 걸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 이 국가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 역사 이런 걸 제가 좀 보여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여기 그 성경의 주요 예언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거에 따라서 이 2사에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은 2사에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2사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2사에서 13장 14장에 나와요 2사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2사야 당신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이에요 바빌론의 너부간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쯤에 등장하니까 앞으로도 100년이 더 있어야 바빌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바빌론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2사의 대원자를 통해서 바빌론이라고 한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 나라가 이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 그거를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13장 가서 보겠어요 13장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바빌론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예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심지어 누가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느냐 가서 보세요 17절에 은도 중의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기한다 바빌론 사람들이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의 메대 페르시아는 아직 존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바빌론 다음에 등장하는 게 메대 페르시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직 나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페르시아도 등장하지 않아요 바빌론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이 여기 2사에서 13장에 기록이 돼 있다 이런 거 보시면서 13, 14, 47장은 바빌론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21장, 39장, 43장, 48장에도 바빌론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의 고레세위에서 바빌론이 이제 멸절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맨 마지막 때 지금 저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여러분 여기 도시 보시죠 이거 이 도시를 여기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세워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돼 있냐 여기 19절에 왕국들의 영광이여 갈대 사람들이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니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지금 이 시간 가서 보시면 폐허만 남아있듯이 이 엄청난 규모의 그 바빌론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폐허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않냐고 대다로 사람이 거하지도 않냐며 이거를 후세인이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도시를 세우려고 하다가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사막의 들짐승들만 거하는 이와 같은 황폐한 그런 지역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바빌론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지금 바빌론이 그런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가마우지하고 그렇죠? 이런 새들 야생새들만 살고 하는 그와 같은 지역으로 지금 바빌론이 성경의 말씀에 예언해 그렇게 지금 남아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사에서 14장 역시 바빌론에 대한 건데 2사에서 14장은 성경의 여러 장 중에 위대한 장 중에 하나예요 그레이 챕터 중에 하나다 이 안에는 사탄 마귀가 여기 루시퍼가 사람이나 우주공간 향조되기 전에 이 천상에 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래서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멸절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2사에서 1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12절에 그런데 그 루시퍼 기록이 된 그 내용 거기 가서 보면 그 위에 4절에 그때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해 이 격언을 지어라 그 바빌론 왕이 지옥불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바빌론 왕이 지옥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 마귀 루시퍼도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맨 끝에 가서 지옥불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바빌론 왕과 그 다음에 여기 루시퍼 이 둘이 이렇게 둘이 비교가 되면서 둘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2사의 대언자가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형성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예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바빌론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그 유다에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대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평생토록 이집트를 섬기면 안 되고 바빌론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러니하게 맨 끝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자기 동포들이 이집트로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그래서 어디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정황상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이집트에서 죽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얼마쯤 나오냐? 예레미야 52장까지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52장 가운데 예레미야 52장 그 52장 가운데 가장 긴 장 두 장을 할애해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적어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50장하고 51장이에요 50장은 46절이 돼 있고 51장은 64절이니까 두 개 합치면 110절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이 한 30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10절이니까 4장 정도로 분량을 할애해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도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대가는 거 이런 내용과 더불어 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느냐 유다 사람들을 엄청나게 압제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끝나고 나오면 곧바로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애가는 다섯 장이에요 그 애가가 바빌론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수많은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거를 눈으로 직접 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쓴 그와 같은 눈물의 그 시 그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하면 바빌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셔야 되냐 70년 포로 생활 간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예레미야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긴다 70년 그 다음에 29장 10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장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예레미야 대원자의 70년 예언의 말씀이고 다니엘이 내 백성이 언제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를 생각하며 예레미야 대원자의 글을 읽다가 그 안에서 70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곧장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에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 다니엘에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 비슷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유다 땅에 살지 않고 이미 포로가 돼서 바빌론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 포로가 돼서 바빌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외치면서 여기 17장, 29장, 30장, 32장에 바빌론에 대해서 대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맨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바빌론에 대해서 대원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에서 2장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세상 왕국이 변하는 것과 함께 바빌론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바빌론 요약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대원자는 바빌론이라고는 왕국이 이 땅에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바빌론 이야기를 하면서 바빌론이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멸절을 당한다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바빌론에 대한 그 예언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 기록에 나오는 예언이다 이와 같은 그 예언 이런 건 다른 정경에 다른 경전에는 없어요 불교니 이슬람이니 어느 세상 어딜 봐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 예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앞날을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게 이제 보시고 바빌론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바빌론 왕국으로서의 바빌론은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또 바빌론이라는 그 도시 자체는 이게 들짐승이나 아니면 이런 야생 조류 같은 것만 거하는 그 하트에서 폐허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아까 바벨탑에서 시작이 돼서 온 세상에 사람들의 문화가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화, 종교, 정신체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마귀의 시스템을 성경은 바빌론 체제라고 이야기해요 바빌론 체제 특별히 바빌론 종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거예요 어미와 아기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중간에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체제가 바빌론 체제예요 그래서 그 바빌론에 대해서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알렉산더 히슬로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제목이 더 투 바빌론 우리나라 말 두 개의 바빌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여기 영어로 두 개의 바빌론 이렇게 쓰고 or the paper worship 이랬어요 paper가 아니라 paper 교황 숭배 체제 이런 거예요 교황 숭배 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히슬로비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냐 1807년에서 1865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유명한 책이 두 개의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바빌론은 뭘 한 거냐 하면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여인이 나와요 이런 여인 이렇게 여자가 있고 여기 여자가 아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미와 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여기 바빌론이에요 여기 바빌론의 유물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어미가 이렇게 아기를 껴안고 한 이러한 종교 우상체제가 여기 바빌론에서 나오는데 이게 중국이나 인도나 그다음에 이런 데로 넘어가면서 다른 형태의 어미 아기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결국은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변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로마 카톨릭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샅샅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책이 두 개의 바빌론입니다 두 개의 바빌론 그래서 이 알렉산더 히슬로빈지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로마 카톨릭 체제는 이름만 지금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했지 실제로 여기 처음에 나왔던 이 여자의 이름이 세미라미스고 이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뭐예요? 담무스예요 이 에스게스에 낳은 담무스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라고 하는 어미 아기 체제를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그쪽으로 긁고 들어와서 그래서 마리아와 그다음에 아기 예수로 둔갑을 하면서 과거에 지금부터 한 4300년 전쯤에 바벨탑에서 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던 이와 같은 그 마귀 체제, 그 우상 체제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천주교라고 하는 걸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이 이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교황 체제에 대한 가장 뭐라 그럴까 많은 고대 자료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두 개의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짐승이 있고 그 짐승에 음료가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이 적구리시도, 적구리시도 체제예요 정치 체제 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음료가 그 위에 타고 있어요 그게 종교 체제예요 종교 체제 나중에 이 정치 체제 짐승이 음료를 죽여버려요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WCC님 이런 걸 통해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음료 체제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의 교황이나 아니면 로마의 교황 체제가 곧 여기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료 체제라고 루터니, 칼빈이 다 똑같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온 세상이 형성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을 혼합하고 사람들을 우상 체제로 이끌기 위해서 마귀가 니무롯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체제가 바벨론이고 그게 바벨론 왕국으로도 존재하다가 결국 왕국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영적인 바벨론은 그 이후부터 지난 4,300년 동안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그리스, 로마, 미국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이와 같은 형태의 우상, 승배 체제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게 쭉 내려오다가 결국 맨 마지막 때 종교통합이니 뭐 해갖고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러요 짐승 위에 탔으니까 절정에 이르러요 그러다가 나중에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면서 바벨론 음료 체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세상이 형성이 됐어요 그때 드러난 마귀의 체제가 바벨론 체제예요 그 바벨론 체제가 온 세상을 지배를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물속에 빠지는 그와 같은 돌처럼 잠겨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오늘 바벨론 했고 다음 시간에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리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로마를 이야기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라든지 게시록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해서 어떤 게 여기 두 개의 바벨론에서 이야기하는 건가를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